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꺄어. 이게 뭐라고? 아, 꺄어.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방지기소부터 다시 보도록 합니다. 자, 41번이 되겠죠. 활성슬러지법의 변법인 접촉안전법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랬어요. 아, 답은 1번이죠. 활성슬러지를 하수하 약 5에서 20분간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접촉조에서 폭기 혼합한다 그랬는데 이 접촉조에서 폭기 혼합하는 시간 보통 30에서 60분 정도예요. 우리 5에서 20분? 조금 짧습니다. 30에서 60분 정도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정조에서는 3시간에서 6시간 폭기해서 흡수, 흡착된 유기물을 산화시킨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역할은 활성활뜬 미생물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답은 1번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2번도 보시면 소독제로서 오존의 효율성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랬죠. 오존은 대단히 반응성이 큰 산화제죠. 맞습니다. 오존은 매우 효과적인 바이러스 사멸제고요. 맞고요. 오존 처리는 용종 고용물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pH가 높을 때 소독 효과가 좋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오존 같은 경우는 pH에 대한 영향이 거진 적어요. pH에 대한 상관없이 소독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존 소독제를 많이 안 이용하는 이유는 잔류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되는 반응은 43번이죠. 보시면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되는 반응은 우리 여러분들 그 호기성 반응과 혐기성 반응을 제가 한번 구분해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 호기성 반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생성되는 물질이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혐기성 반응 같은 경우는 제가 두 단계를 거친다고 그랬죠. 1단계 우리가 메탄 생성균에 의해서 메탄이라든가 유기산이라든가 알데이드 알코올 같은 것들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에 의해서 메탄 생성균에 의해서 나머지 물질들이 형성이 되는 건데 거기 보시면 포도당에서 알코올로 가고 그렇죠? 알코올. 그 다음에 초산에서 메탄으로 가고 그렇죠? 메탄. 그 다음에 아질산염에서 질산염에 의해서 이게 호기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알코올이라든가 메탈이라든가 초산 같은 경우는 다 어떤 거예요? 혐기성 반응이 되는 거죠. 혐기성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보시는 거고 44번도 보시면 남분해성 폐수 처리에 이용되는 펜톤시약은 우리가 철염과 가산화소소의 조업으로 우리가 펜톤시약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철염과 가산화소소.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에 45번 보시면 BOD가 250ppm, 250mA의 폐수를 살수여성포로 처리할 때 처리수의 BOD가 80이 됐대요. 처음에는 250이었는데 80이 됐대는 얘기죠. 온도가 20도씨였다. 만일 온도가 23도씨로 된다면 처리수의 BOD 농도는 얼마겠느냐 그랬고요. 단 온도 외 처리 조건은 같고요. 거기 2t는 220에 ci의 t-2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처리율을 말한다고 그랬죠. ci값은 1.035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걸 보셔야 돼요. 효율 리타는 하고 리타는 어떤 식이 되는 거죠. 1- 어떻게 2분의 9이라는 식이 있잖아요. 이게 곱하기 100 이게 되는 건데 처음에 1- 들어가는 게 250이라고 그랬죠. 250이었는데 나가는 게 80이었대요. 그랬죠. 80.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에서 곱하기 100을 해버리면 효율이 얼마가 나오냐면 68% 나오나요? 얘가 68%가 나온대요. 근데 온도가 변했대죠. 우리가 온도 변할 때 온도에 간다는 식은 우리가 2t는 하고 나왔는데 효율은 20이라고 그랬죠. 20도씨의 효율을 곱하기 ci값을 그냥 써볼게요. 얼마래? 1.035에 t-20이 되는 건데 지금 온도가 얼마큼 증가했대요? 23도씨로 증가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효율 이 t는 이 20이 효율을 얼마였죠? 68%였죠. 68%였는데 1.035가 돼서 23-20이 되는 거죠. 그쵸? 요거를 계산해버리면 요거를 계산해보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거 얼마가 나오나? 68에서 우리가 1.035에 3승만 누르면 되겠지? 그러면 75.3928 나오니까 75.4 볼까요? 이게 75.4 이렇게 볼게요. 75.4%라는 얘기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효율이 우리가 75.4%는 1 마이너스 아까 250이었는데 요게 x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세요? 75.4%였을 때. 그래서 요기서 x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쵸? 이속 x를 구하라. 그래서 그걸 구해보시면 61.53 정도가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75.39죠. 그쵸? 3번이 됩니다. 그렇게 해결하라는 문제고 46번으로 가면 흡착장치 중에서 고종상 흡착장치의 역세척에 관한 설명인데 가장 알맞는 것은 그랬어요. 이건 답은 4번이니까 한번 보고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셨고 그 다음에 47번도 일반적인 얘기니까 답은 1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48번도 많이 나온 문제죠. 꼭 아셔야 됩니다. 먼저 A2 공정을 나타낸 것인데 각 반응조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거 A2호라든가 여러분들 5단계 바뎀폼 공폭 같은 경우는 각 반응조의 역할을 주관식으로 쓰라라고도 상당히 자주 물어봅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혐기조에서는 방출이 일어나는 거 맞죠? 임방출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산소조에서는 질산화가 아닙니다. 뭐가 탈질이 일어나지. 질산화에서는 산소 있었을 때. 그렇죠? 호기조였을 때 폭기조였을 때 우리가 질산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2번 같죠? 2번이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1번이 인의 과잉 섭취와 질산화까지 있는 거니까 2번이 답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49번 폐수의 고도 처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랬어요. 답은 3번입니다. 인산이온은 수산화나트륨 등을 중화해서 침전 처리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니죠. 정석탈인법이라든가 금속염 첨가법 그렇죠? 금속염 첨가 활성 슬라이스법 이런 것들이 인을 처리하는 방법이었어요. 답은 3번 50번 봅니다. 바락의 설계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손실수두는 그랬어요. 천절하게 손실수두 구하는 식이 주어졌죠. 그 다음에 원형봉의 지름이 20mm 바의 유효간격이 25 설치 각도가 50도 또 접근 유속이 1mps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쨌든 식이 주어졌으니까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주어진 식을 보니까 우리가 손실수 우리가 hl은 그랬는데 1.79 우리가 1.79에 우리가 w 나누기 b w 나누기 b에 b에 몇 승? 4 나누기 3승? 곱하기 곱하기 2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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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제곱 v제곱에 sin 세트가 된다. 이 식이 됐네요. 그러면 각각의 대입만 해보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봉 스크린이든 어쨌든 스크린이든 간에 스크린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스크린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스크린과 스크린 사이의 간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봉의 간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 봉의 간격이 커면 클수록 손실수두가 커져야 돼야 봉의 간격이 크면 봉의 간격이 크면 유체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저항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수수두가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공은 b라는 거니까 우리가 뭐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w를 갖다가 우리가 이 봉 이걸 w로 보셔야 되고 이 스크린과 스크린의 간격을 b라고 보셔야죠. 그렇죠? 지금 한번 보시면 어쨌든 원형봉의 지름이 20mm니까 이 w가 어떻게 되는 거야? 20mm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 간격이 25mm라 했죠. 이게 25mm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손실수두는 1.79 곱하기 w는 얼마라고요? 20mm니까 이거 메타로 바꾸면 얼마일까? 0.02가 되나요? 0.02가 되고 25mm니까 0.025가 되겠네. 이거에 4 나누기 3승 곱하기 2 곱하기 얼마? 9.8 분의 v 유속이 1로 났죠. 1의 제곱 곱하기 쌓인 아까 50도라 50도라 했죠. 50 이거죠.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친절하게 식이 주어졌습니다. 51번도 보시면 화학적인 인제거 방법으로 정석 탈인법에 사용되는 것은 그랬죠. 어떤 거 이용되는가? 우리가 칼슘이온이 이용되는 거죠. 칼슘이온입니다. 그 다음에 52번 갑니다. 특정의 반응물을 포함하는 폐수가 연속 혼한 반응조를 통과할 때 반응물의 농도가 25 250에서 25 로 감소했대요. 반응조의 반응은 일체반응이고요. 폐수의 유량이 1 1일 1일 5천 메타의 3승이라면 반응도의 최적은 그랬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는 어떤 식을 써야 돼요? 우리가 물질수지식을 써야 되죠. 물질수지식 Q에 C아웃 마이너스 Ct는 K에 V에 Ct 이거에 반응차수 M 이렇게 이 식을 쓰는 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물질수지식 이 식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 구하고자 하는 거냐면 부피를 구하래요. 이거 부피는 놓고 정리하면 되겠죠. 식을 부피는 놓고 정리를 하면 Q C아웃 마이너스 Ct 이거에 K에 Ct가 되는 거죠. 반응차수는 지금 1차 반응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1이 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쓰시면 쓸 건 없고요. 한번 볼게요. 유량이 지금 얼마나 났어요. 1일 5천이라고 그랬어요. 5천 5 하나 둘 셋 메타의 3승 퍼 데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C 처음 농도 나누기 T시간의 농도가 되는 거니까 처음에 아마 250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맞죠? 250에서 얼마가 됐대요? 25가 됐대요. 이 단위가 뭐가 돼요? 밀리그람 퍼 리터가 되겠지. 됐고 그 다음에 K값은 상수값은 남아있었네. 맨 마지막에 있죠. 0.2 퍼 데이 0.2 퍼 데이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t Ct는 뭐가 되죠? 얘는 얘가 되는 거죠. 25 밀리그람 퍼 리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를 한번 맞춰보면 언제 데이 데이 지워질 거고 그 다음에 리터 리터 지워지고 밀리그람 밀어람 지워집니다. 따라서 요거를 계산해버리시면 아마 이게 문제가 잘못된 거였어요. 5 하나 둘 셋 곱하기 250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나누기 0.2 또 나누기 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20만 이렇게까지 나오네요. 22만 5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나오면 22만 5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외타의 삼성 근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죠. 그래서 답을 전항정답 처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 주어진 조건대로 계산해버리면 요 정도 값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답은 전항정답 처리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3번 보시면 살수여상 처리 공정에서 생성되는 슬러지 농도가 4.5% 4.5% 하루에 생성된 고용물의 양은 1000kg 중력을 이용해서 농축할 때 중력 농축조의 직경은 물어봤어요. 근데 주어진 조건을 봤더니 농축조의 형태는 원형이고요. 원형이고 깊이는 3m고 중력 농축조의 고용물 양은 단위 보세요. 25kg 퍼 메타의 조급 대이 이걸 말하는 거죠. 비중은 1위다 그랬죠. 어쨌든 농축조의 직경을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거기 원래 식은 보시면 고용물의 부환은 고용물의 양 나누기 수면적 면적 갖고 나눠준다 그랬는데 단위가 봤더니 25kg 킬로그램 퍼 메타의 조급 대이예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단위를 잘 보시면 얘가 지금 의미가 뭐냐면 킬로그램 퍼 대이잖아요. 이 킬로그램 퍼 대이라는 말은 단위가 뭐야? 농도 곱하기 유량이에요. 즉 이게 보시면 농도 C에다가 유량에다가 뭘로 나눠준다? 면적으로 나눠준다. 이게 얼마라고요? 25라 이런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농도가 나와있죠? BOD가 지금 농도가 지금 4.5%라고 나와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고용물 양이 킬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요 전체 이게 고용물의 양이라고 지금 농도는 유량이 안 나왔으니까 양이 나왔으니까 양 하루에 생긴 킬로그램 퍼 대이가 이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는 농도 곱하기 유량을 해야 되는데 농도에 대한 단위가 일반적으로 미리그램 퍼 리터 그쵸? 그 다음에 유량의 단위가 보통 메탈 삼성 퍼 대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랑 쥐어져 버리면 리터하고 메탈하면 쥐어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게 일반적으로 미리그램 퍼 대이 또는 뭐 그램 퍼 대이 또는 뭐 킬로그램 퍼 대이 이 말이 뭐냐면 이 의미가 다 뭘 말하는 거야? 농도하고 유량을 곱한 거예요. 농도하고 유량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천 킬로그램 퍼 이게 지금 보시면 하루에 생성되는 고용물의 양은 그랬기 때문에 그게 천 킬로그램 퍼 대이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농도 곱하기 유량을 한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하면 25 킬로그램 퍼 대이 메타의 제곱 대이 이 의미는 이거는 면적분에 우리가 천 천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천 킬로그램 퍼 대이 요걸 말하는 거죠. 대이 대이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하라? 요거를 구하라. 요거를 구하면 면적이죠? 요기서 어떻게 우리가 4분의 파이 뒤에 제곱해서 D로 나타낸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한 번 구해보시면 간단하게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보시면 천 나누기 나누기 25를 해버리면 어떻게 40이 나오죠? 이게 40은 40 메타의 제곱은 이게 뭐예요? 4분의 파이의 D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됐죠? 요기서 D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40 곱하기 4 맞죠? 나누기 파이 눌러보면 요기에 이 어떻게 돼요? D의 제곱이 50.929 이렇게 나와요. 요거에 2분의 1승을 해버리면 되겠죠. 0.5승 2분의 1승을 해버리면 7.136 나오네요. D값은 7.131 정도가 되겠네. 됐죠? 7.136 그러니까 7.14 53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54번으로 갈게요. 54번 보시면 혐기성 소화조에서의 pH가 낮아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pH가 낮아지는 원인 유기물이 과부하 pH가 낮아집니다. 과도한 교반데 이 pH가 낮아질 때는요 교반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교반이 부족했을 때 나타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중부속도에 유해물질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좌우했을 때 pH가 낮아집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55번 정수장에 적용되는 완성력화의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죠. 완성력의 장점 답은 4번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 56번도 막공포 발현 설명인데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랬습니다. 답은 4번인데 어떤 게 틀려나 보시면 역삼투는 반투막으로 용매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동수압을 이용한다. 역삼투는 다 정수압이죠. 정수압 정수압 답은 4번이고요. 57번도 보시면 수질성분이 금속 하수관에 부식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랬어요. 금속 하수관에 붙인 영향 여기 잔류염소는 용전산소가 반응해서 금속 부식을 억제시킨다. 잔류염소는 산소하고 용전산소가 반응해서 부식을 활성화시킨 역할을 합니다. 답은 틀린 게 1번이죠. 58번 보시면 포기조의 MLSS 농도가 3000이고 1린더 실린더에 30분 동안 침전시킨 슬러지의 부피가 150mA 라면 슬러지의 SVI 슬러지 용적지수가 되는 거죠. 슬러지 SVI가 여기다 볼까요? 우리 먼저 SVI 구하는 식이 있는데 요거는 MLSS 분에 이게 SV30을 단위를 잘 보셔야지 요거처럼 요거처럼 미리리터 퍼 리터 단위로 나타내스는 10에 몇 승 곱해준다고요? 10에 3승 곱해주는 거고 만약에 똑같이 SVI를 구했는데 이게 MLSS 분에 SV30이 이게 퍼센트로 나올 때가 있죠. 이때는 10에 몇 승 곱해줘요? 4승 곱해주죠. 지금같이 우리가 1리터당 몇 밀리터가 슬러지가 쌓였다 그러면 10에 3승 곱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SVI는 MLSS가 얼마 나왔습니까? 3000으로 나왔어요. 3000mg 퍼 리터가 되고 그 다음에 1리터에 30분 동안 침전한 게 150이라 했으니까 150mL 퍼 리터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이걸 값을 구하시면 10에 3승 곱해줘서 구하시면 얼마가 됩니까? 50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SVI 값이 적당한 값은 얼마예요? 50에서 150이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59번으로 갑니다. 인구가 만 명이네요. 인구가 만 명인 마을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활성 슬러지법으로 처리하는 처리장에서 저율 혐기성 소화질 설계하려고 하는데 생 슬러지 발생량이 건조 고용물 균정이죠. 생 슬러지 발생량이 0.12kg 인데이고요. 휘발성 고용물은 건조 고용물의 70%고 가스 발생량은 휘발성 고용물의 휘발성 고용물의 1kg당 0.94 매탄승의 이고요. 휘발성 고용물이 65%에서 소화된다면 아 1일 가스 발생량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교재에 있었던 문제 같아요. 보시면 계시겠죠. 보겠습니다. 우리 가스 발생량에서 보시면 단위가 어떤 단위로 물었냐면 메탈삼승퍼 데이로 물어 봤어요. 우리가 가스가 발생하는 게 메탈삼승퍼 데이로 물어 봤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먼저 전제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보시면 슬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슬러지가 있으면 슬러지는 어떻게 나타내요? 우리 고용물하고 수분하고 나타내요. 맞죠? 근데 이 고용물하고 수분하고 나타내요. 이 고용물은 또 어떻게 우리가 VS 유기물하고 FS 무기물로 나뉘죠. 그러니까 우리가 슬러지를 처리한다고 얘기했었을 때는 어떤 걸 처리하는 거야? 이 수분을 제거하거나 얘네들을 제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하거나 둘 다 제거하거나 이게 우리가 슬러지를 우리가 감소시키고 처리한다는 개념이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요. 우리가 얘가 얘를 제거하는 건 어떻게 소화시키는 거예요. 소화 소화 가스화에서 날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묘기물 그대로 가는 거고 이 고용물 중에서 VS가 소화가 되면 얘가 감소가 되는 거라고요. 얘가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우리 생슬러지 건조고용물 기준으로 슬러지 발생량이 얼마라는 얘기야? 0.11kg 인일이 그러니까 보시면 0.11kg 그 다음에 인일 인일 이래버리면 이게 뭘 말하는 거야? TS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잡을 수 있냐 없냐 보시면 돼요. 거기 건조고용물 기준이라고 나와있잖아요. TS 근데 뭐가 이거 1kg당 그렇죠? 소화가스 1kg당 우리가 0.94 메탐승에 우리가 가스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걸 환산해줘야지. TS를 그러면 뭐가 또 주어졌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희발성 고용물은 희발성 고용물은 건조고용물의 70%래. 이 건조고용물의 70%래. 그러니까 100 중에 70이 우리가 VS라는 얘기예요. 이게 TS TS 100 중에 이런 말이지. 그러면 이 자체가 어떤 말이에요? VS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VS 근데 이거 중에 몇 프로가 60%가 소화됐대요. 100분의 60이 소화되는데 소화되는데 VS 어쨌든 1kg당 얼마를? 1kg당 이게 1kg당 즉 VS 1kg당 0.94 0.94 메탈 삼성에 뭐가 가스가 나온다잖아요. 요거지. 이해되세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요게 이게 이게 0.11이 있는데 그쵸? 요거 중에 요게 몇 프로래요? 요게 70%래요. 요거 중에 몇 프로가 가스가 됐다는 거예요? 60%가 가스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요거 단위를 보시면 어쨌든 TS TS 지워지고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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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거니까 가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단위를 보면 아 요게 인구가 있죠? 인구가 아까 만 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1공 하나 둘 셋 인구 이렇게 되는 거고 인 지워지는 거고 인 지워지고 그 다음에 kgkg kg 지워질 수 있죠? kgkg kg 지워지고 그 다음에 가스에 대한 메탈 삼성 단위가 딱 떨어지는 거죠? 요게 답이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60번도 보시면 폐수로부터 질소 물질을 제거하는 주요 물리화학적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네 답은 보세요 포스트립법이죠? 포스트립은 뭐 제거하는 거예요? 포스트립은 생물학적으로 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인 제거하는 방법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공정시험 기준 법균형 우리가 이제 어쨌든 자주 나오는 것들 한번 보시고요. 답하는 어떤 게 틀렸는지 그 정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